자, 디모데 전서, 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빌레몬서입니다. 지금까지 편지들은 대개 도시 이름이었거든요. 뭐 고린도 전서, 로마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리포, 다 도시 이름이었는데 오늘 공부하는 이 이름들, 디모데, 디도, 빌레몬, 이건 다 사람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고, 디모데 전서부터 볼게요. 역사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네요. 지금 이 개개인들에게 편지를 쓸 당시,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바울이 자기 상황을 언뜻언뜻 이야기한 것을 볼 때 바울이 처형당하기 얼마 전에, 죽기 전에 쓴 편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행정 공부할 때, 여러분 배우셨겠지만 사울이 한 20여 년에 걸쳐서 총 3차례의 성교여행을 합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처음에는 아시아 지역이죠. 이쪽 지역을 이제 성교사업 하다가 돌아오고, 정확한 경로는 기억 안 납니다. 배 타고 다닐 수 있는데, 그 다음 두 번째부터는 여기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요. 이쪽 지역을 성교사업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배로 돌아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성교사업을 마치고 돌아올 때, 이제 이쪽 육로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특히 개시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너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잡힌다.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돌아가지 마라. 그냥 우리와 함께 있자. 이렇게 만류를 했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보면, 자신이 잡힐 것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도 예언의 영으로. 하지만, 거긴 주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있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붙잡힙니다. 원래 처음 붙잡히게 된 계기는 어느 도시에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몰매를 때리기 시작을 해요. 소유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로마 병사들이 가서 개입을 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런데 로마 병사들은 아라머를 잘 모르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주 언어가 아라머였어요. 아라머를 모르니까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고, 가서 이제 바울을 심문을 하는데, 바울을 매를 때리려고 했어요. 바울이 매를 여러 번 맞아본 경험은 있지만, 나이도 많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매를 때린다는 얘기는, 쇠조각이 박혀있는 채찍으로 40대를 때린다는, 정확히 39대죠. 39대를 때린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권력자라 하더라도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는 카이사, 즉 황제죠. 당시 로마 황제에게 항소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로마 병사들이 더 이상 바울을 심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총독하고 당시 유대 왕이죠.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신문을 받기도 하고. 하지만 이미 로마 황제에게, 로마 황제가 지배자니까 로마 황제에게 이미 호소를 한 상태라 아무부터 하지 못했죠. 심지어는 아그리빠 왕은 네가 로마 황제에게 호소 안 했으면 내가 그냥 풀어줄 수도 있을 것 같다. 너 별로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붙잡혀 왔느냐. 그런데 덕분에 로마로 이제 사실 고성대에 간 거죠. 고성대에 가면서 간 덕분에 로마 본토에서 성교사업을 할 수 있게 돼요. 아마 재판은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금 상태에서 2년을 보냈다고 해요. 구금이라고 하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건 아니고 자택 구금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밖에 못 나가는 것도 아니었고 밖에 나가서 다니기도 하고 마침내는 2년 지나고 나서는 풀려났고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아마 이쪽 거쳐서 아마 소화자 지역까지 바올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디모데가 있었는데 아마 이때 바올이 디모데에게 여기 있어라 라고 얘기했던 것도 같고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 이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역사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미친 황제가 나오죠. 이름이 네로라고 네로라는 이름이 제 어릴 때 파트레슈 주인 이름이 네로였기 때문에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어요. 코바디스라는 영화에는 그렇게 그려져요. 약간 미친 여왕으로 그 로마에 큰 화제가 나죠. 뭐 일설로는 네로 황제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 그리고 로마가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시를 한 수 지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간 로마시에 큰 대화제가 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가 우리 그렇잖아요. 통치자 이런 재앙이 나면 항상 통치자한테 책임을 묻잖아요. 그래서 이 통치자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 이제 딴 데다가 화살을 돌리는 거죠.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짓이다. 라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여서 이제 학살을 하고요. 그 수배령을 내리는데 그 중에 1순위가 바울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와갖고 전도를 한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성주사업하고 있던 바울이 체포돼서 강제로 구금이 옵니다. 이번에는 자택연금이 아니었어요.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있었죠. 이때 베드로도 잡혀서 구금이 됐고요. 같은 감옥에 갇혔던 것 같은데 서로가 볼 수 없었고 서로 안부를 궁금해 할 정도로 이렇게 마지막 구금은 굉장히 비참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뭐 허용이 됐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몇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제 제 말은 이렇게 썰을 풀었고 교재 실제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잠깐 볼게요. 주후 62년 또는 63년 무렵에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겪고 있던 감금 상태에서 풀려났어요. 바울이 로마를 떠난 후 어디로 갔는지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널리 여행하면서 자신이 이전에 교회 지부를 세웠던 지역뿐만 아니라 아직 교회를 세우지 않은 새로운 지역도 찾아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디모드 전서는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있었던 시기인 62년과 66년 사이에 쓴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드 전서는 아마 아직 잡히기 전에 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도행전의 주회서인데요. 여기도 잠깐 설명이 있네요. 바울이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도착했는지는 설명드렸습니다. 끌려간 거죠. 로마 황제한테 호소했기 때문에 병사들하고 같이 끌려간 겁니다. 하지만 로마에서 보금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이 바라던 대로였어요. 그 전까지는 로마 본토로 갈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바울은 로마에서 보금을 전파한 첫 번째 선교사였고요. 바울은 다른 도시에서 그랬듯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파했었는데 그들 중 일부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믿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기에게 오는 모든 먼저 유대인에게 먼저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자기 회당을 짓고서 모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에게 먼저 전파하고 이걸 계기로 바울에게 관심을 갖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 대다수는 이방인이죠. 바울은 이제 가택연금 중에 옥중서안이라고 불리는 골로세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리뽀서를 썼어요. 이게 각 도시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재판을 받고 뭐 죄없네 하고 석방되었습니다. 그 이후 로마에서 다시 투옥되기 전까지 아시아와 헬라, 헬라는 지금 그리스죠. 그리고 스페인까지 성욕을 베풀었던 것으로 여겨졌다. 우리 교재에 스페인 얘기가 언급되고 있네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페인에 왔다는 얘기는 그냥 소문으로만 얘기되고 있었는데 이제 스페인에서 성욕을 베풀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하지만 스페인에서는 저기 우리 막달라 마리아가 나중에 스페인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성교사업을 했고 지금도 그쪽 지역에는 이제 성료로 초항받고 있다고 해요. 아마 그 계기가 우리 바울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전에 따르면 구전입니다. 기록은 없어요. 네로 황제가 박해하던 주후 64에서 68년 사이 어느 시기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델 후서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디모델 전서는 이제 이렇게 잡혀가기 전에 네로 황제에서 잡히기 전에 쓴 편지고 후서는 아마 잡힌 다음에 쓴 편지일 것 같아요. 디모델 전서를 보겠습니다. 내용을 다 읽어오진 않을게요. 특히 바울은 디모델이라는 사람은 바울이 굉장히 아끼던 제자였고요. 이방인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어머니 할머니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 전통의 디모델은 유대인으로 직업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 쪽보다는 어머니 쪽을 더 중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물론 본인이 선택할 수 있죠. 디모델도 역시 유대인이자 로마 심의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1장 3절이 있죠.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너를 고나요?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에베소에 그래서 디모델은 에베소에서 아마 교회 지도자로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부름을 줬던 것 같습니다. 성임했던 것 같아요. 마케도니아로 갈 때 너를 에베소에 머물려고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읽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사실 여기 좀 재미있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좀 다루려고 해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게 무슨 의미냐 족보요. 아니 족보 기록하는 것은 좋은 거 아니냐 뭐 끝없는 족보라는 것도 무슨 얘기냐 싶은데 모두 가정역사 하고 있는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족보를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었죠.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었는데 왜 바울이 문제답느냐 물론 바울도 자신의 족보로 언급한 적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디모드에게 신화와 족보에 관한 말한 이유는 여기 그저 변론을 내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전혀 사람을 교화하지 않는 그릇된 예 그릇된 개념의 예 신화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선택된 백성임을 즉 남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조상들을 찾는 일을 꾸짖기 위해서였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네요. 너 족보가 어떻게 돼?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의미예요. 내 가족 하나님의 내 손조들의 중요성 뭐 이런 것보다 자기가 얼마나 족보가 좋으냐 이걸 증명하는 데 족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초기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유대신비주의라는 얘기가 나와요. 유대신비주의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독교 역사 강의할 때 잠깐 공부했는데 유대신비주의라는 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신화 족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도 유대신비주의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유대신비주의가 소위 말해서 그리스 철학 과 융합되어서 영지주의라는 게 나와요. 영지주의 좀 이따 보일을 하고요. 다른 자료를 좀 볼게요. 일단 어쨌든 간 바울은 사람을 교화하지 못하는 거짓 가르침 또는 무익한 토론 이런 걸 의미하는 헛된 말 순전히 변론하고 언쟁을 위해서만 디모데 전서 6장까지 6장에서 끝나는데 6장에도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디모데 전서 시작하면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끝내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써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는 이걸 부탁하기 위한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영어 표현이 재미있어요. 여기 거짓된 지식 Oppositions of Science 홀스리 라고 되어 있어요. 사이언스는 지식이라는 뜻이죠. 우린 과학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이언스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적한 것은 지식 자체가 아니고 지식을 반대를 하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False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반대 하려 하지 마라. 묘하게도 이 시대에 교회 안에도 이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학생교제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헛된 말과 지식 즉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반론을 피하라고 한 게 아니고 잘못된 반론을 피하라고 한 거죠. 아까 영어를 보셨죠. 이 선거에서 지식은 영어에 그노세우스의 번역이랍니다. 특히 당시에 초기 기독교로 유입되고 있던 그노시스주의 운동을 가리키는 말이었을 것이다. 여기 사이언스라고 한 건 지식이라는 의미고 여기 아마 그리스 원어 우리 지식이라는 말이 원어로 그리스어로 하면 아마 그노시스라고 적나봐요. 다시요. 이 그노시스주의 운동 이 그노시스주의자 그노시스티시즘 그노시스티시즘 이 영지 우리말로 하면 안다는 뜻이죠. 그 뜻이에요. 이때 당시 영지주의가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카톨릭 내에서도 영지주의는 2단으로 불립니다. 2단으로 지금까지도 이 영지주의는 계속 횡행하고 있어요. 요거는 요한일서의 주회서네요. 잠깐만 요한일서에 요한이 또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시에 이 그노시스 영지주의 그노시스 그노시스티시즘 이네요. 잘못 얘기했네요. 그노시스티시즘 가현설 도테스티 이게 영지주의의 한 일파가 아마 교회 안에 꽤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영지주의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어서 지금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 그노시스주의의 가르침의 핵심은 영은 전적으로 선하고 육신을 포함한 물질은 전적으로 악하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주의의 추종자들은 구원이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보다는 영이 육신을 의미하는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될 때 얻어지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또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앙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특별한 지식 영적 인식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육신 자체가 악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는 육신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켜된다고 가르치긴 하지만 육신이 육신이 육신을 갖고 있긴 하지만 육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런 선택을 한 게 문제이죠. 여러분 플라톤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플라톤 좀 배우지 않았나요? 기억하세요? 옛날에 플라톤의 이원론 이라고 있어요. 플라톤의 이원론은 동굴의 뷰 라고 얘기하는데요. 동굴의 뷰 어떠한 사람이 동굴 속에 살고 있어요. 동굴 속에 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동굴에는 저기 입구가 조금 뚫려 있어 갖고 이 사람이 보이는 거는 이 동굴에 바깥에서 비치는 그림자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생 여기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동굴 벽에 비치는 이 그림자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이게 참 진실이라고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동굴 밖으로 날아가면 실체가 펼쳐지잖아요. 그러면서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들은 다 동굴 벽에 비친 그림자일 뿐이다. 세상의 진실은 따로 있다. 라는 게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알고 보고 있는 것들은 이 우주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영지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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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톤의 철학계에 아까 유대 신비주의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런 비슷한 영적인 체험 개시 이런 거 우리 육신을 벗어나서 지식을 얻어야 된다. 이런 신비주의와 결합이 돼갖고 영지주의가 나타났는데 이 영지주의가 그의 기독교의 한 일파로서 여겨지기도 해요. 물론 부인하기도 합니다. 영지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기독교 우리 교회 회원들한테 얼마나 악의 향을 미칠지 상상이 되세요? 우리 회복된 복음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술을 믿고 그리고 영성을 추구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 지상의 뿌리 받고 있어야 돼요. 지상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은 지상의 뿌리 받고 있어요. 근데 이 뿌리 받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비밀결사 얘기가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세상을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비밀결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대항하기 위해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런 세상에서 삶의 뿌리로부터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추고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영지주의는 그 뿌리가 계속 바뀌어 가면서 카발리즘 또는 만의교 뭐 이런 우리 소위 말하는 그 뭐 이상한 의식들 하는 종교단체들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그런 것들하고 연계되어 있고 이게 현대사회까지 와서요. 그 히피즘 미국 미국에서 도래됐죠. 히피들 그 앵그리 영맹이라고 하면서 기존 세대의 행태를 비난하면서 이게 베트남 전쟁 때문에 일어난 거죠. 반전운동 하면서 했는데 히피들이 마약 했던 거 아시죠? 특히 LSD라고 하는 마약을 많이 했어요. LSD는 좀 특이해 갖고 우리 뇌에 화학물질에 약간 이렇게 혼란을 초래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 신경의 작용해야 될 거를 후각 세포에다가 작용하게 만들고 후각 신호를 시각 신경의 청각을 시각의 이런 식으로 혼동을 주는 그런 종류의 마약인데 이런 마약을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환상을 보면서 그 안에서 진리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도 다 영지주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도 뉴 에이지는 아직도 있죠. 우리 뉴 에이지 하면 음악 일파 아니냐 음악 사주 아니냐 싶은데 그게 아니고요. 뉴 에이지는 명상하기 좋은 음악들을 뉴 에이지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명상하면서 진리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뿌리가 깊어요. 이게 당시 2000년 전에 우리 교회에 깊게 스며들었고 이게 교회의원들에게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좀 설명을 길게 했습니다만 이게 왜 제가 이 설명했는지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우리한테도 전혀 무관한 얘기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지나치게 환상적이고 우리 세상의 삶으로부터 좀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가르침들은 일단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저도 이제 세계 종교 과목을 좀 강의하면서 잠깐 공부했던 건데요. 불교 제가 좀 강의 준비하면서 좀 보는 게 고타마시탈타가 처음 이제 출가하고 나서 집을 떠나고 나서 처음 했던 수행 방식이 고행이라고 하죠. 원래 요가도 고행의 한 종류였잖아요. 우리 한 자세로 오랫동안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방식으로 자기 육신에 어느정도 고통을 가하면서 어떤 깨달음을 추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타마시탈탈도 그걸 여러가지 고행의 방식을 여러 해 동안 이제 많이 해봤대요. 어떤 사람들은 뜨거운 불가마 가까운 곳에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몸을 묻는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을 정도의 온도 곳에 그러고서는 오랫동안 견디는 겁니다. 그런 수행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거의 안 먹으면서 굶어가면서 고행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고타마는 다 해보고 나서 결국은 깨달았어요. 아 고행으로는 깨달아 못할 수 없다. 순수하게 이제 지시 깊은 명상을 통해서 사고 깊은 사고를 통해서 진리에 도달해야지 이런 육신을 그러니까 그 고행의 수행이라는 게 사실 육신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육신을 부인하면서 자기 깨달음을 추구하는 방식이었어요. 우리 석가문이 부처도 그건 아니다. 하면서 계속 사고 를 통해서 진리에 도달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지금 불교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스님들 좌선하고 이렇게 명상하잖아요. 그게 어떤 환상체험을 하려는 게 아니고 잡념을 잘 떨치고 깊은 사고에 빠지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집중한 상태 그게 명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하고 이런 수행법하고 왠지 많이 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육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만이 사실이다. 추구하는 거 메콩이장두님 말씀이네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유일하게 승인된 교리는 하나님의 교리입니다. 이 교회는 논쟁을 하는 단체가 아니며 구원방식을 탐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구원방식을 탐구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이론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아, 이론으로? 자기 이론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사회 또는 정치 철학을 논하는 장도 아닙니다. 단지 이곳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주님의 진리를 가르치라는 명을 받은 그분의 왕국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환상 환상과는 좀 다르죠? 환상은 달라요. 우리의 생각을 좀 더 또렷하게 해주고 주님이 주의 말씀, 경전의 말씀도 이해하게 해주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예를 들어서 한 성교사가 있다고 해요. 이 성교사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이 복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간절히 하고 집을 나섰죠. 그런데 한 성교사는 자신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어디로 가라 라는 영감이 떠오르기를 계속 기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동박자는 내가 기도했으니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 이랑을 믿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가서 손교사 열심히 하는 겁니다. 집 방문도 하고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올바른 태도인 것 같으세요? 지나치게 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 속임 받기 쉽다라고 경고하셨어요. 우리 여기 디모드에게 짧게 여자는 일체 순정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느니 오직 조용할지 이라 하면서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에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굉장히 남녀 차별적인 성차별적인 발언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바울이 그런 의미는 아니고 당시 교회에서 여자 좀 교회에서 꽤 봉사를 많이 했던 어떤 여성들은 자신이 교회 지도자를 제치고 나서는 그런 사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여성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의 질서 안에서 행하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들 뿐입니다. 아담이 속은 게 아니고 여자가 속았다. 이 말도 잘못 오해한 거예요. 영어 번역도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그리스 원어를 보면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냥 짧게만 설명할게요. 우리 교회에서는 오히려 이브를 칭찬하죠. 왜냐하면 이브가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린 거잖아요. 하지만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이브의 행위를 비난해요. 이브가 그녀의 딸들 때문에 죄가 세상에 있다고 여자들한테 책임을 넘기는 겁니다. 이런 사상 자체가 인간의 철학이에요. 이게 경전이 기반한 철학일 리가 없어요. 하지만 후기성도들은 그렇지 않죠. 이브의 행위를 참미합니다. 타락으로 불리는 이 위대한 사건을 행사했던 그녀의 지혜와 용기를 존경합니다. 이브가 선택하지 않았으면 아담은 언제까지나 이등동산에 있을 테고요. 지금 우리는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셉은 이게 죄가 아니라고 승포했습니다. 넘어갈게요. 바울의 이런 모든 것들을 배척하고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돈이 되어라. 샘나리 교제에 좋은 질문이 있기를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했던 거 행동들을 한번 돌려보시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행동을 관찰한 그 사람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라오자 노력한다는 어떤 증거를 보게 됐을까요? 말하지 마세요. 양심 고백하라는 얘기 아니니까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지난 일주일의 삶을 계속 관찰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라오자 노력한다는 어떤 증거를 보게 되겠느냐 만약에 생각을 좀 더 하신다면 혹시 이 사람 여러분 삶을 관찰하고 이 사람이 볼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라오자 노력할 때 개선할 수 있는 말이 좀 어렵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이런 점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생활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점을 얘기할까 그 사람이 나한테 조언을 해준다면 우리 비디오 하나 같이 볼까요? 비디오 보고 나면 여러분 생각 더 떠올릴지도 모르겠어요. 쉴 때 있었던 일입니다. When I was recently assigned to a conference in the Mission Vallejo California stake I was touched by an account of their four-stake New Year's Eve youth dance following the dance a purse was found with no outside identification I share with I share with you I share with you part of what sister Monica Sedgwick the young woman president in the Laguna Niguel stake recorded we didn't want to 하지만 그는 그 이스만 기적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이 그리스도의 첫 번째 지적이 있습니다. 5월 더 지적이 그리스도 읽는 지적이 있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그들을 쇼핑했다고 알고 계시나? 그들이 저의 지적이 이스만을 보로로 정의적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그들을 연결했지 않게 그들에게도 전혀있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를 든지 제 comments을 든지 말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물을 든지의 씩을 든지 말입니다. his cou Brett's hands and she takes care of herself they eagerly awaited the next treasure out came a clever little home made coin purse made from a cardboard juice garden and there was some money in the pocket they exclaimed of she's creative and prepared they felt like little children on Christmas morning 다음 시간에 놀랐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놀랐습니다. 그녀의 찌개에 대한 레시피 그녀의 칼국에 대해 그녀의 생일을 만들고 그녀의 생일을 만들고 그녀의 집사에서 그녀의 집사님을 당했고 그녀의 집사님을 당했고 그녀의 정보는 이를 만들고 그녀의 정보가 그녀의 정보가 영원한 여성의 성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성경을 영원한 여성의 성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놀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이는 모금이야말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 주제 이거 안 다를 수 없죠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아니요 돈은 나쁜 게 아닙니다 부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게 나쁜 거죠 선지자의 말씀 좀 읽어볼게요 로버스티 헤리 장소님 말씀이네요 세상은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감정으로 감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웃이 가진 것을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지 못하면 무한해하고 창피해하고 자격지심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결과 살 형편도 안 되고 실제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사느라 빚을 집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현세적으로 가난해집니다 현세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가난해집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소중하고 값진 선택의지를 포기하고 자신을 노예 상태로 만듭니다 아 요말이 공감이 돼요 노예 상태로 만듭니다 뭐 이런 예들을 요즘 주변에서 볼 수 있나요? 자신을 이런 문제로 자신을 노예 상태로 만든 사람들 한 가지 떠오르네 카푸어라는 용어가 있죠 그 제가 아는 사람들은 아니지만요 그 명품들을 요즘에는 특히나 많이 과시하려고 많이 이렇게 지나치게 거기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그런 것들을 너무 정말 과시하는 데 너무 많은 것들을 보이는 것에 너무 많이 치장을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물론 미국에서는 골프들을 많이 쳐요 젊은 나이에도 많이 치는데 근데 골프를 치는 거는 괜찮고 뭐 비용도 저렴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골프채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개월마다 이 골프채를 계속 바꾸면서 그 그러면은 뭔가 자기가 골프 실력이 더 늘 것 같고 이렇게 하면서 그 돈을 확실히 버는 것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쓰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걸 노예 상태라고 표현한 게 참 재미있어요 노예 상태라는 얘기는 자유롭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 자유는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이죠 근데 스스로 노예 상태로 만든다 우리 혜리 장노님이 이 말씀이 연차대회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2009년 4월 연차대회네요 근데 여기 교재에 있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혜리 장노님이 자매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내 이야기를 젊을 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돈이 별로 없던 시절에 저는 공군에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아내와 함께 보내지 못했습니다 해외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옷가게 쇼 윈도우에 걸려있는 아름다운 드레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그것이 마음에 들면 사자고 제안했습니다 메리가 가게 안에 있는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판매 점원이 나오더니 제 옆을 스쳐 지나 그 옷을 다시 가게 창가에 걸었습니다 가게를 나오며 아내에게 어떻게 된 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예쁜 옷이긴 하지만 우린 지금 그 옷을 살 형편이 안 돼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가장 아름다운 세 단어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잘 배려하는 네 단어가 그것을 살 형편이 안 돼요 라고 읽었습니다 이 영어로 뭐라고 하죠? I cannot afford it 인가요? 딱 네 단어네 두 번째 교훈은 그 후 몇 년이 지나 재정적으로 좀 더 안정되었을 때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헬스 학노님이 변호사였나요? 아마 법률가 했었던 것을 기억나는데 직장에서 그래도 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기념일이 가까워 왔고 수년 동안 행복한 시간들을 함께 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과 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저는 메리에게 근사한 외투를 사주고 싶었습니다 메리에게 제가 마음에 두고 있던 외투가 어때 보이냐고 묻자 그녀는 다시 한번 제 마음과 생각을 꿰뚫는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그 옷을 어디에서 입어야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와드 상호부제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고 궁핍한 가족들을 돌보는 일을 돌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뒤 그녀는 저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바라보며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이 옷을 차려 놓은 것이 저를 위한 건가요? 아니면 당신을 위한 건가요? 날카롭다 이 자매님 너무 날카롭다 다시 말해 그녀는 이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이 선물의 목적이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당신이 능력 있는 남편이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거나 세상에 뭔가를 증명하려는 건가요? 저는 그녀의 질문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제가 그녀와 가족보다 제 자신을 더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굉장히 현명한 자매님이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매님들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를 위한 건가요? 당신 자신을 위한 건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돈을 사랑한다 우리 가장들이 종종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집에도 못 들어오고 이러면 빠져 있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야 가족을 위한 거야 진짜 가족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이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욕구로 인한 건가요? 역시나 이게 노예 상태 저는 이 말이 마음에 드는 게 나 자신의 선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으로 나의 행복이 결정이 된다면 나는 노예 상태에 있는 겁니다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결정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나치게 돈을 사랑하는 것도 역시나 그 근본적인 뿌리는 다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거겠죠 역시 노예 상태 감정적인 노예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읽어볼게요 이렇게 공부하십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돌보는 데 사용할 수 있었을 돈을 이제는 빚을 갚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죠 노예 상태에 있게 되니까 그나마 남은 돈은 대개 가장 기본적인 육체적 피로사항을 충족시킬 정도가 될 겁니다 이렇게 과시하다가 겨우 끼니를 연명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의기소침해지고요 자긍심의 영향을 받게 되고 가족, 친구, 이웃,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영국적인 것을 추구할 시간이나 열정 혹은 관심을 두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빚을 지나치게 과도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무언가를 사거나 소비하거나 세속적인 것들과 활동들을 즐길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상황이 오면 우리는 모두의 서로에게 그것을 원하긴 하지만 살량편이 안 돼요 또는 살량편이 될지 모르지만 필요하지도 않고 진정으로 원하지도 않아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자원에 영향을 미칠 무언가를 경험하고 갖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자문할 수 있습니다 이 유익이 일시적인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가치와 중요성을 가진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정직하게 답한다면 과도한 빚과 다른 중독적인 행위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빚, 중독 기본적으로 뿌리는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자유롭게 느낄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에 이제 손발이 묶여버리는 것을 이제 그걸 노예 상태라고 하죠 과도한 빚, 중독 모두 공통점은 노예 상태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거죠 진정한 복음은 우리가 자유롭게 해줍니다 복음에 따라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느낄 때 우리는 행복해질 테고요 우리의 행복한 모습은 주변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자 오늘 이 정도로 할까요?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우리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